필리핀 워터킷 신규 보급 필리핀의 정수필터 워터킷이 새로운 마을에 신규로 보급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보급된 마을은 필리핀 마닐라 동쪽에 위치한 안티폴로 지역의 핀통 부카외, 시티오 낄링한 마을로 두 곳 모두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산골 오지마을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식수로 이용하지만 각종 이물질과 수인성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도심에서 건설 노동자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곳은 초등학생들조차 아버지를 따라 건설 현장에 나가 일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따로 물을 사먹거나 배아리를 할 때 의료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신규로 보급된 워터킷은 총 200가정에 배포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족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픈엔진은 현장 관리자분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더 많은 소의 이웃이 워터킷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눔의 손을 활짝 펼쳐주세요 온라인 아웃리치 준비 중 오픈엔진은 새로운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온라인 아웃리치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의 이웃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소외되고 교육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의 왕래가 힘든 상황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면 바로 눈앞에서 해외 현장의 이웃들과 만나 소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체적인 나눔을 진행하기 위해 온라인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엔진은 소의 과정에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며 협력 마을의 온라인 교육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봉사자분들과 함께 언어, 위생 등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의 아웃리치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오픈엔진의 비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플리옥션 진행! 오픈엔진은 플리옥션과 함께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플리옥션은 MG세대의 선한 영향력을 위한 가치소비 플랫폼으로 기부가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부 서비스입니다 오픈엔진의 워터킥 캠페인을 널리 알리고 가치소비를 통해 워터킥을 지원하고자 위생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오픈엔진의 위생키트는 하이지니클로 휴대용 핸드솥, 수수생활 향균티슈, 쉐어 워터캔디 세가지 상품 구성으로 모두 후원사 협력 제품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플리옥션과 오픈엔진과 함께하는 모두 옥션은 후원의 마음을 담아 자유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위생키트 구입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은 오픈엔진의 워터투게더 캠페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플리옥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해요 비옵니다 비옵니다